서울과 경기 고향을 연결하는 신분당성 서북부 연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의원들입니다. 이게 민주당 정권이 잡았을 때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이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도 대통령도 공약하셨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약했던 사안입니다. 여야 모두가 이 지역민들이 느끼고 있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여전히 난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선 공약 이행 촉구 합동 기자회견문을 낙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한 저희 의원들은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은평구 을 국회의원 강병원이고요. 우리 경기 고양갑의 심상정 국회의원님과 함께 와 계시고요. 경기 고양을의 천준호 국회의원도 함께 한준호 국회의원도 함께 와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국토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하면서 본격화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이 곧 판가름 납니다. 기재부는 올해 3분기 안으로 종합평가와 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검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더불어 서울시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높이고 장례 교통 수요를 반영하는 계획 변경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비용 편익 분석을 넘어 강남북 균형 발전과 급속한 개발에도 철도 교통망에서 소외되어 온 서북부 지역의 특석을 반영한 정책성 평가 자료를 함께 제시해 현재 기재부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향 삼송에 이르는 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신분당선은 은평 유타운과 경기 서북권 신도시 등 약 12만 가구가 이용할 핵심 교통수단입니다. 이렇듯 서울과 경기 서북 지역은 신도시 개발 및 택지 개발로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북한산으로 주말 교통수요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폭발적 교통수요에도 광역교통망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유일한 철도인 3호선 이용객은 20년간 40% 증가했으며 통일로는 출퇴근 시간 통행 속도가 시속 15km도 안 되는 상습 정체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처럼 악명을 떨치고 있는 통일로 정체와 서울 서북권 교통축의 심한 교통란은 철도 교통망 부족이 원인입니다. 창릉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 교통란은 재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향과 파주에서 통일로를 따라 서울로 진입하는 자동차 교통량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유일한 해법은 정시성이 보장되고 편리하고 쾌적한 철도 교통을 고향시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분당선의 고향 산속 연장만이 통일로는 물론이고 서울의 서북부 나아가 서울 도심의 교통란을 감당할 수준으로 완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철도망과 교통 인프라 확충은 부익부 빈익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철도망 구축을 사회적 필요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만 반영하는 비용 편익 분석으로 철도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망 인프라가 구축되니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 또 기반시설이 늘어나는 서울 강남과 수도권 남부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국부 연장으로 강남과 경기 남동부에 치중된 인구와 자원의 집중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작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철도의 이용률과 수송분담률을 한시바비 높여가야 합니다.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철도교통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뒤로 미뤄둘 일이 아닙니다. 신분당선 서국부 연장은 여야를 떠나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2022년 1월 1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분당선은 서울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신분당선 연장으로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향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에 빠르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약을 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와 서울시장까지 모두가 약속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좌초된다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북과 수도권 균형 발전의 꿈은 사라지고 서북부 서울시민과 경기 도민은 철도교통 사각지대라는 열악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출퇴근 시민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의 우를 다시는 범해선 안 되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염원하는 서울시민과 경기 도민의 뜻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래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강남북 및 수도권 균형 발전이란 큰 틀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꼭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27일 오늘 함께하신 서울운평을 국회의원 강병원 그리고 고향갑의 국회의원 심상정원님 그리고 경기고향을의 한준호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안은 바깥에서 별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